메뉴는 husband 팀ikal 수훈 선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, 감사합니다. 네, 민하 선수 복귀하고 첫 경기 첫 승 했잖아요. 네. 기분이 어떠세요? 첫 경기에서 복귀 전 이렇게 또 이길 수 있어서 정말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기도 한데 승점 2점이라도 쌓을 수 있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우리 팬분들이 민하 선수 몸 상대가 어떤지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? 어, 지금은 뭐 강한 공격보다는 그냥 뭐 연타나 후싱 공격까지는 가능하고 브로킹이나 서브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뭐 공격보다는 브로킹이나 연결 같은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있거든요. 7, 80% 정도는 올라온 것 같고 실 끝할 때까지는 100%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직 코트에 들어가면 좀 어색하고 긴장도 많이 되고 하긴 하는데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빨리 복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, 앞으로 꾸준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직관 오셔서 직관! 직관 오셔서 필수! 네,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. 민하 선수 공약 안 했죠? 아, 맞아. 특점 공약 따로 안 했죠? 네. 혹시 할 수 있겠어요? 뭐 어디? 브로킹 한 경기 다섯 개. 다섯 개? 네, 다섯 개 잡으면 뭐 하실래요? 커피를... 하겠습니다. 그래 커피 몇... 어, 제가 경기당 브로킹 다섯 개를 잡게 된다면 커피를 쏘겠습니다. 아! 아, 됐다요. ㅋㅋ 감사합니다.